창세기 1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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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에 굉장히 많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걸 내 쫓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것들이 예수와 같이 있을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둠은 빛이 없는 데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천년 동안 있으든, 백년 동안 있으든, 십년 동안 있으든 빛이 없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은 다른 뭐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없을 때입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더러우시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 같은 그 어둠 것들이 그냥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이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어라 하시네요.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여러분 빛이 있어라 아무리 소리치거나 어둠이 도망가나 우리는 빛이 있어라 소리질러봐요. 그러나 빛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빛이 있어라 했을 때 우리가 빛이 존재했다면 그건 우리는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빛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다스리고 장관들을 다스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평안을 다스리거나 빛을 다스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평화야 한국에 와서 몸으로 평화야 이 형제 사람 자매 마음에 그해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이유 없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씀 자체가 이유와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심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가만히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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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잃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카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인 나일까? 내가 아직 이러지 못하였나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보고 더욱더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해라. 거기에 돌하가리 여섯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가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이제 또 여러 잔 갖다 주워라. 예수님께 이제 또 여러 잔 갖다 주워라. 자, 이 하인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물을 떠다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으세요 분명히 물인데 예수님은 떠다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물을 떠다 줬다고 얼마나 꾸중을 맞았을까요 자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아닌 인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하시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물을 떠다 주시라고 하셨을 때 왜 예수님은 물을 떠다 주시라고 하셨을 때 이건 이미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거에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아직 물이지요 왜 주님하고 우리하고 다는거에요 내가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떠다 줘 내가 분명히 물을 부었어 나는 물을 떠다 주시라고 하셨을 때 나는 예수님은 이건 포도주인거에요 예수님은 포도주인거에요 예수님은 포도주인거에요 예수님이 포도주인거에요 예수님은 포도주인거에요 예수님은 포도주인거에요 사인들은 물이기 때문에 뜯다 주기가 부담스러워요 하인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받으면 그렇습니다 하인들이 마리아에게 들은 말씀을 드리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해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이해가 안가워요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신다고 빛이 있으라 하신다고 빛이 있으라 성경에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이 또서는 얘네 갖다 주라면 갖다 주게 돼요 그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할 때 잠잠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성경 속에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풍랑을 보고 잔잔해라 꼬요하라고 말했어요 야 바다 물결은 너 조용해 고요해 바다 물결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나 조용하고 싶어요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난 이렇게 알라드 되네 난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난 나면서부터 그래요 난 이렇게 말할 때 되네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잔잔해라 고요해라 하셨을 때 고요하게 되었을 때 나사로야 나 오라 했어 나 왔어 바다가 조용했고 기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믿음을 받았을 때 상생 일장 이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깊은 흑암 주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혼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허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습니다 야후델래가 있고 칼이 있거나 칼이 있거나 칼이 있거나 사단에게 있습니다 사단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오래 정복되어 사단은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을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만유시아는 크라마 윌데 다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한 그대로 되니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요 1장 7절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도 보면 하심에 묻히 드러난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다음에 11절 끝에 그대로 되요 자 여기 성경 열어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15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요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사단이지요 인간이 사단에게 정복당합니다 인간은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대우가 윌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말했습니다 대우로 만우시라리게 해 드리더니 선악을 할게 나무 열면 땀에 정경 죽으리라 인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봐드리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듣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믿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믿고 그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놓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인간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요. 이대로 하면 잘 될까? 나는 이 말이 아닌 것 같아. 성경이지만 이대로 할 수는 없어. 너무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지. 인간들이 그러나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판단을 믿는다. 사탄은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창세기 일장에서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마태우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봐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봐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보나움에 어떤 중풍병자를 삶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서기관들 바리새는 뭐라 그랬습니다. 진가 말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누가 너희 죄를 사는다. 예수님은 피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검식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뇌같이 먹느냐? 사단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거스르기 충분하도록 자기에게 기준을 정해주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나는 38년대 병자입니다. 나는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대 병자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자기 기준을 따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판단에 맞는 기준을 따라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나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인 이야기를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 3장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리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석으로 말미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더니 그리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구석해 주심으로 말미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만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 또의 구석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냐고 내가 어떻게 의로워? 난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감히 의롭다고 말해? 그런데 그것은 뭔 서러워?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건 교만할까? 의인이라면 교만할까? 난 죄인이야 난 또 어제도 죄를 지고 오늘도 죄를 지었어 난 그런데 죄인이 맞아 주여 죄를 용서해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제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이 더러운 인간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원수는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이 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지 안개사 제한 이 내용 53장은 말하기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시고 사가신 것입니다 하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죄가 눈처럼 씻은지 의롭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지만 예수님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예수님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죄를 눈처럼 이해 싫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의로운가 성경 말씀에 판단을 지켜놓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의롭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물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인간만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 거슬리기 충분한 조건을 우리 마음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는 어떻게 의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과의 형식적으로 읽습니다. 마치 성경은 창고서가 되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어주는지 아닌지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냐고. 성경에 대한 생각 blueprint엔ous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심이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안ickt assurance. 하나님의 말씀은 안留 favour container?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 의로워했을 때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이에요. 너 의로워.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은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판단을 잘못하시리라. 당신이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저 의로운 줄 믿지 않습니까? 난 나를 믿을 때 난 나를 믿을 때 너무 강력스러워. 그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38년에 걸어가라. 당신이 걸어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래가지요. 당신이 말했다고 하셔서. 내이니 내이든지 난 나를 믿더니 난 진짜 걷고 싶었어. 내 머리가 장작게비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움직이지 않았나. 당신의 말씀을 위해서 cự했어.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내가 확인해보고 내 경험에나 내 지식을 따라 믿지 경험에나 내 지식하고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때 난 죄인이 틀림없는데 나는 나를 의롭다 로마 사정이 뭐라 그랬어 보자를 봅시다 일을 아니할지 않아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 그의 믿음을 보냈어 하나님께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어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기 때문에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면 믿기가 너무 쉽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면 믿기가 너무 쉽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면 믿기가 어렵지 그의 믿음을 믿는 자가 믿음을 의로우시지 나는 천지 창조 창세기의 이야기는 너무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 단어의 세계를 말하십니다 여러분의 창세기 강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창세기 속에 젖었으며 여러분의 마음 편에 서지 말고 성경 편에 설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편에 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편에 서지 말고 고치 피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동상가 여러분의 마음 편에 서지 당신의 마음 편에 서지 말고